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gmd칸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 2019년도에는 하시는 일 모두 대박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8년도에 가장 핫했던 영상들 탑5를 하반기 탑5를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jugar방 시작 4 아 아 으 으 으 으 됐네요 만나요 좋아요 저는 이치 정리하고요 1주일날 시청자분께 말씀해주세요 뿅 됐네요 만나요 좋아요 지금 살아있는 최고 1주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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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격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너 이겼다네. 이겼어 이겼어. 열심히 해. 야 뭐야 왜 2등이야. 왜 2등이야. 아 진짜 존나. 게임 개맞이 만들었네. 희망주기 캠페인. 희망주기 캠페인. 안기벗디. 안기벗디.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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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겼어. 내가 이겼어.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게 있죠. 내년 새해가 되면 드리프트로 이름을 썼어요. 그쵸? 기억나십니까? 이번에는 제가 또 붓으로 2019 쓰겠습니다. 오케이. 글은 검은색으로 써야지. 붓으로 한번 써보자. 2019. 2019 갑니다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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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글쎄. 글쎄. 자 사진 찍은거 보겠습니다.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.. 지렸다. 아 저 그냥.. 테카소다. 테카소 얘들아. 인정? 어암마 살아있네 자.. 여러분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대박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고 다치는 일 없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황금돼지! 가자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